유튜브에서 저번 가드너 영상을 보고 감자로만 클리어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감자만 가지고 한번 클리어를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가봅시다 스타트 자 일단은 나오자마자 물 집어주고요 이제 바로 감자 심어주고 물 길어주고 이제 잡초를 뽑아주죠 이 동전이 나오면은 이제 2골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감자를 한 마리 더 심을 돈이 나오죠 좋습니다 감자 한 마리 나왔고요 이제 바로 다음 감자 심어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이 감자를 바로 재테크로 가는 거예요 두 마리를 넣으면은 6골드 그럼 이제 감자를 세 마리를 심을 수가 있죠 일단은 감자씨를 다 사나 그냥 어 근데 처음에 양파테크를 타는 것보다 이 감자테크가 훨씬 안정적인 것 같은데요 자 두명이서 때려 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자 물 주어주고요 이제 감자 3마리 나왔으니까 바로 재테크 갑니다 자 바로 재테크 가면은 이제 10골드 자 그리고 감자씨 다 사 자 이거 피해 없이 잡아야 돼 자 포위해 포위해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돼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돼 좋습니다 피해 없이 잡았어 자 바로 재테크 갑니다 자 한 마리만 빼고 다 자 달팽이 달팽이가 불쌍해 자 아주 스무스하게 끝났고요 자 그럼 슬슬 재테크 한 번 더 가주죠 와 잠깐만 어 잠깐만 벌써 두더지 아 잠깐만 안 돼 아파 아파 아 잠깐만 재테크를 좀 아 너무 무리했나 자 이 친구는 회복을 시켜야 되겠고요 어 잠깐만 아 감자 한 마리 아 감자 한 마리 죽었어 아 감자밭 안 돼 아 지금 완전 스물재가 됐는데요 어 잡을 수 있겠다 자 감자 치료해 주고요 어 아 잠깐만 감자 아 안 돼 아 좀 피해는 있었지만은 막히 막았습니다 자 이제 감자 데스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50골드 그럼 물펌프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물펌프를 두 개 더 지워주고요 감자씨 가득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심어주죠 자 이거 다굴 하죠 다굴 집단 구타 가자 아니 잠깐만 감자 너무 좋은데 아무런 위기가 없었다 감자 루트가 최종 버스였는데 거의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우리 감자 안 돼 다치면 안 돼 자 감자씨 계속 사주고요 좋습니다 밭도 계속 확장해 주고 아 근데 너무 스무스하게 지금 소비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심어줍니다 계속 잠깐만요 어 벌써 두더지예요 자 일단 전원 수비 가죠 이제 두더지 나오는 곳이면은 이제 다 가있는 거야 때거리로 그 사이에 저는 감자를 계속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아 잠깐만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치우지 일단 치우는 게 한세월일 것 같아요 와 근데 역대 최강으로 많은 감자가 모이고 있어요 지금 역대 최고로 많은 감자예요 아 잠깐만 자 이제 전원 공격합시다 보스 나왔어 와 근데 역대 최고로 많은 감자인데요 자 전원 공격합니다 전원 공격하 자 와 잠깐만 아 네 좋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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